2차 gonna be a 2차 gonna be a 에 에 있어줘요. 네 두cción 안들어 째야타 제리아 주름실도 없고요 노노우 있어요. 그랩조심 겐지 들어와있어요. 겐지 뒤에 겐지 개픽 겐지 개픽 와 오지게 잘 끄네 자리야 내려왔어요 자리야 내려온거 아 내가 먼저 죽겠는데 겐지 오른쪽으로 방어 쪽으로 애들 다 모여있어요 겐지궁 로드오그 자고있고 아 로드오그 깼다 석양 정면 화물해 애들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아이고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된다 아래쪽에 싸우니까 내가 리프로 할까 자리야 땜에 싸우면 아무도 없어 자리야를 먼저 퍼크싱 해야겠다 자리야를 진짜 아무도 안돼 아까저부터 일단 이거 디방에 안하고 싶어서 뚫어볼려 자리야 다 저야 지금 드릴게요 아 초월 로드오브 뒤에 자리야 왼쪽 방 와 로드 이거 말도 안된다 시 와 뭐야 아 나 죽겠다 아 이거 빠졌어요 봐봐요 야 궁 쓰고 그냥 나 리프로 바꿀게 우리 하나가 쟤네따 힐러일 때 거기다 E 던져줘야되는데 루시오 겐지 들어와있어요 우리 하나 와 이거 진짜 루시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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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안타 쟤 안타 오른쪽 맥크리 자리야 자리야 겐지 호그 루시오 피해 루시오 컷 호그 외리 자꾸러 로드가 아래 있어 로드가 아래 있어 로드가 아래 어? 루시오 컷 루시오 루시오 컷 루시오 컷 루시오 컷 어 왜 뒤에 겐지 맥크리까지 둘 다 뒷방에 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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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멋있어 내가 로인다 아아 겐지 뒤에 수경 기계 wir 공격 차 루시오 컷 들어가야되요 아 겐지 개피 자리야 공있을텐데 겐지있다 자리야 공피 루트 루시오 루시오 트레이서 원래 처음 나왔을때 체력이 200이였어요 루시오 루시오 개피 225였나 200이였어 실드가 붙어있었어요 원래 트레이서 체력에 52 근데 그거 없앴어요 너무 사기라고 처음 나왔을때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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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로드 로드 야타 컷 아 나 힐좀 가고있어요 다리야 다리야 퍼즐할게 카치 때려줄게 뒤에 석야 뒤에 석야 위에 로드 아 지랄한다 이게 뭐야 왜 안두고 레플리피 아 어디갔다 2층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로드 호그 내려와요 로드 호그 로드 호그 내려와요 로드 호그 로드 호그 로드 호그 자리야 자리야 퍼퍼싱 왼쪽 위에 맥크리 자리야 개피 제냐타 오른쪽 제냐타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겐지 오른쪽 위에 제냐타 철 겐지 뒤에 아 겐지 뒤에 아 겐장 석양 뒤에 다운 와 뭐야 제냐타 오케이 뭐야 아직 제냐타 있어요? 제냐타 떨어지는거 잡고 갈게 제 생각 제냐타 쟤나타 상대 초월 트리서 오른쪽 트리서 화물 트리서 화물 트리서 역객 빠졌고요 트리서! 트리서 노궁! 트리서 노궁 석양 정면 트리서 로드궁 로드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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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방법이 없고요 자리야 반피 메이메이메이메 트리서 역객 빠졌고요 딜러다운 트리서 아 뭐야 로드 빠졌어요? 로봇 로봇 자리야 주는 실드 자기 실드 둘 다 없고요 자리야 자리야 개피 아 자리야 다운 바스요 바스요 오케이 비쑥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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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편령 공수 편령 아홉 1분 44초 저희가 시간 더 많아요 수비 먼저 할 거예요 시간 많은 쪽이 수비 먼저 타이브 이스터 나올 것 같은데 음 남티 알겠습니다 네 너가 멀리 있는데 말하면 안 된다 포커싱을 아 당분하지 아니다 말하면 안 된다 남단 갈게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방송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간은 자리안님하고 지켜주면 되겠네 이러면 될 것 같아. 부좌 브리핑 잘 해주세요 화물이라서 무승부 끝부분에 시간 다 쓰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끝까지 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떠 둘 다 아예 못 밀지는 못할 거고 0.1m라도 밀긴 밀잖아 보트면 겐지 부조와 겐지 내려갔고요. 자리야 두는 실드 없어요? 겐지 1피 호그 호그 뒤에 트레이서 올라왔어요 트레이서 역핵 빠졌고요 트레이서 개피 트레이서 개피 겐지 부조 아 뭐야 반사빠졌어요 이거 솔져 솔져 루시오 잡아 루시오 컷 에어져 뒤로 좀마 원숭이 점프 상대 자리 없어요 상대 자리 없음 로드호그 그래 빠졌고요 로드호그 그래 빠졌고요 호그 다운 솔져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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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겐지 바피 겐지 바피 뒤에 뭐 있는데 솔져 목표 다운 겐지 겐지 뒤에 트레이서 겐지 개피 나이스 겐지 다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15m면 저희 조금 저기 앞에 밀 수 있잖아요 흐허헣 이거 라인 만들고 그냥 밀어도 15미터면